여러분 시험이 쉽고 어렵고 그런 건 내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배운 대로 실력을 발휘했는지.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게 일종의 건강검진진단서가 나온 거야. 넌 어디를 어디가 약해. 넌 어디가 아파.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걸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주력을 하시지 이번 시험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런 거 소용이 없어. 해설강의 들을 때 개념서 딱 펼쳐놓고 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틀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작년 6월보다 난도가 낮았지만 그것은 코로나 1, 2학년을 보낸 여러분들에게 평가원이 당연히 어렵게 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7번, 20번이 어려웠는데 이것도 모르몬패스로 커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교과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뭐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딱히 또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옛날에 컬투가 자꾸 했던 그런 농담 같네요. 그때그때 달라요. 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딱히 어떤 문제풀의 루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은 선생님이 GIS는 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제 5번 2가 나왔고요. 2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도시,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니까 도시 재개발이 전면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복 재개발, 닦을 수 회복하는 거 완전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닦아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에서 보전 재개발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하고 얘의 차이가 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구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지금 이거 벽화 그리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벽화 그려놓은 마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산에 가도 거 있잖아요. 벽화 그려놓은 마을이 있고 울산에 가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제 뭐 수복 재개발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뭐 보전 재개발하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전면 철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랬잖아. 항상 얘와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출제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너무 쉽잖아. 가의 특징. 이런 수복 재개발은 당연히 전면 재개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동네 그대로 가는 거니까 건물 평균층 청수 낮을 거고요. 활용도 높을 거고요. 자본 투입이 야 얘들아 벽에다 그림 그리는 데 돈이 많이 들겠니 불도저로 밀고 막 지하 막 5층, 6층 파는데 돈이 많이 들겠니 자본 투입 규모도 적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이제 D가 될 것입니다. 3번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선생님이 기후 단원에서 바람을 가리키면서 바람, 바람 가리키면서 기압 배치도 보는 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래서 기압 배치도에서는 가장 높은 고기압을 찾아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단 3개죠. 그걸 왜 찾아야 돼? 그렇죠. 고기압에서 바람이 부니까 겨울에는 북서풍, 5, 6월에는 북동풍, 여름에는 남풍이라고 그랬죠. 5, 6월 지배합니다. 얘는 6, 7, 8월 지배합니다. 나머지 기간을 지배합니다. 요거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계절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위가 나와 있고, 흰눈 나와 있고, 또 푸른 잎이 수풀이 무성하다고 나와 있고, 여름 아니면 겨울이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지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학습을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겨울이고, 이게 이제 여름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문제는 겨울의 특징이죠. 겨울은 여러분도 살아봤잖아. 일찍, 일찍 밤이 찾아와요. 낮이 짧죠. 뭐 이런 것들. 겨울은 우리는 건조하고, 여긴 습하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산불도 자주 나오고, 내가 그랬잖아. 겨울에는 로션을 바르고, 여름은 로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한파, 추위 피해죠. 겨울에 나타나는 거고. 열대야. 밤에도 2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대야 시작. 남부, 제주 등 해안이 높다. 열대야 일수는. 남풍이 부는 건 여름, 북서풍 부는 건 겨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